매일 말씀 묵상 레위기 22장, 전두서 5장, 10편 28, 29편, 디모데우서 1장의 말씀을 읽고, 디모데우서 1장 10절의 말씀을 또 묵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 우리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현실, 인간의 현실, 하나님의 이하여 피조된 우리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노예로써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 양심의 법도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멸망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예비 예정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죄와 사망에서 꺼내내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는,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멸망, 하나님의 징계 심판 당하는 것을 면하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반대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런 상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졌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어졌다, 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온전히 악밖에, 악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제는 우리들은, 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